네, 지금까지 심방세동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심존도를 병원에 가서 자주 측정하자, 검진을 하자 이런 얘기 계속 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들인데 머지않아 실제 심존도를 찍지 않고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주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용화 직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 외국에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1, 2년 안에는 이제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기술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환자분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43세 남자분, 비교적 젊은 남자분이시고 이제 증상이 있어서 심존도를 찍으셨습니다. 이 심존도는 이제 정상 심존도입니다. 이제 부정맥은 아니고요. 정상 심존도이고 그리고 이분은 비교적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은 전혀 없습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부정맥, 심방세동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심비대라는 것이 생기죠. 심장이 좀 커지는 건데 심초음파를 했을 때 심장 크기도 38mm면은 비교적 크지 않고 심비대도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심장이 커져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단순히 간헐적으로 두근거림이 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불편하고 생활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력도 없고 지병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심존도를 찍었더니 정상이다. 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 건강하시니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정맥이 있을 때 이제 가까운 데서 심존도를 좀 찍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보통 일상적인 진료인데 이 환자분이 실제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증상이 있어서 심존도를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응급실에서 찍힌 심존도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는 거랑 달리 이런 데를 보시면 좀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심장이 하나하나 뛰는 건데 간격이 어떤가요? 일정하지가 않죠.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방세동은 이제 60대 전후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젊은 사람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심방세동을 이제 우연히 이분은 응급실에 와서 찍었기 때문에 진단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응급실에 와서 찍질 않았다면 이분은 심방세동이 계속 진단이 안 되었을 거고요. 지병도 없고 다른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에 부정맥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진단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아까 보여드린 심방세동이 진단된 그 당시라고 보면 그 전에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심존도를 찍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은 이제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되기까지 일주일 이내에 찍은 심존도는 다 정상일 겁니다. 이 환자분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분은 2주 이내에 심존도를 한 두 번 정도 찍으신 분인데 이렇게 부정맥이 생기기, 빨간 게 생기기 전에 두 번 정도 찍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정상 심존도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상으로 나와 있는 심존도를 가지고 이제 이 부정맥의 발생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을 해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예측력이 90% 정도 나온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회사라든지 기업체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10개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잘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의료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상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 것은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미국 심장학회지 논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심존도를 가지고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방세동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중에서 이제 뇌졸중 발생인데 이 뇌졸중까지도 같이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조금 보기 어려워서 제가 좀 한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를 나타내는 이제 수치인데 이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색 그래프는 이제 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험요인만 가지고 이분이 이제 심방세동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좀 노란색 그래프는 이제 심전도 아까 보여드린 정상 심전도만 가지고 예측을 한 거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이 파란색 막대는 아까 보여드린 나이, 성별, 거기에 이제 심전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했더니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80%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 정확도를 나타내는 다른 수치들이기 때문에 경향성은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심전도를 가지고 앞으로 1년 이내에 또는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예측력까지 했더니 거의 약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은 지금까지는 이제 심전도를 통해서 예측을 많이 했는데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뇌졸중이 생길 위험요인까지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실제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정상심전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심전도에 의한 AI, 인공지능이 이제 아주 위험하다. 심방세동이 발생하기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예측을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정도를 쭉 이제 추적관찰을 했을 때 실제 심방세동뿐 아니라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까지도 유의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정맥,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혈전제라는 것들을 복용함으로써 이런 걸 예방을 하는데 심방세동 진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 꼬박꼬박 병원을 가거나 웨어러블, 이제 손목시계나 이런 걸 계속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90% 이상의 정확도라고 하면 굳이 심방세동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일 때 의심존도만 가지고도 나의 위험요인이 얼만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위험요인이 높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2주 또는 한 달짜리 긴 심존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정맥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제 치료를 조기에 더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심방세동 예측하는 모델 이것은 이제 거의 상용화에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아가서는 이제 뇌졸증까지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암 표지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건강검진하면 요즘에는 비보험으로 이제 암 표지 검사라는 것들이 계속 하시고 있는데 실제 이 수치가 올라갔다라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추가 검사를 해보라는 것을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실제로 암이 진단되는 확률이 표지 인자가 올라가 있는 분들에서는 높기 때문에 이런 추가 검사를 해봄으로써 이제 조기 검진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전도에서 이런 심방세동의 고위험군의 이런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2주 또는 한 달 길게는 몇 주짜리 계속 심전도를 오래 붙임으로써 심방세동을 조기 검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치료가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전도를 가지고 심방세동을 조기 예측하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현장에서 바로 상용화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증거들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 증거들이 계속 쌓이면 신의료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1, 2년 안에 이제 보통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실제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이제 암표지자 검사를 하듯이 건강검진에서 이제 심전도를 찍고 심방세동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심방세동을 조기에 검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먼 미래의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1, 2년 내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